자 그러면 바로 시상시계를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보조 홍림 학생 회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박수, 박수. 자 우리 일리아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 바로 인기상부터 발표할까요? 네, 인기상 두 팀. 인기상 두 팀에게는 문화상품과 산만의 상품과 이리 들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학년 1반 정상은회 8명 2학년 2반 정상은회 6명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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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록번호 선생님이 보고 있으신거 사진촬영, 사진촬영. 선생님이 주방을 보고 있으신거 자, 얘네 좌우로 잡소. 사진. 법령 찍는 사람. 아, 지금 촬영할 것 좀 된다. 오케이. 자, 촬영. 착각. 예, 이제 불가. 자, 계속해서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은? 5만만의 상품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동상. 멋지게 레벨이 됩니다. 1학년 1반 정상은회 4명 축하드립니다. 바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2학년 1반 정상. 2학년 1반 정상으로. 3학년 2반 정상으로. 2학년 2반 정상자. 4학년 2반 정상. 4학년 3반 정상. 4학년 2반 정상인데, 이렇게. 4학년 3반 정상. 아, 선생님이 murderer 가거든요. 그냥 정상.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쟁면보고 빗어주세요. 사진촬영 선생님이 전화번호 보시고 이 바둑을 보이게 덜어야 돼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찰칵 촬영 끝내. 자, 자리에 계시고요. 다음은 은상 발표합니다. 은상 9, 21, 8명 축하드립니다. 2, 4명 축하드립니다. 은상은 7,23명 축하드립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음으로서 사진 찍습니다. 보이게 덜해, 보이게. 그렇지. 아, 잘한다. 네 얼굴도 보여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촬영입니다. 금상. 고맙습니다. 자, 이제 금상. 네. 자, 금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나갈때는요. 우리 이쪽 나갈때 안전에 주의해서 조심히 나가주시고 혹시 볼링이 다닌고 쓰레기 있으면 주워서 나갈때 쓰레기 되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상은 신분을 설명해 봐서 부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금상은 존경 쓰십니다. 주annen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다닌고 서유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장비가 선을 설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선생님 중앙으로 보시면 좌우선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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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자 지금 한번씩 다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리겠습니다.